사업을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제가 봤는데 웹 2나 일반적인 기준보다는 웹 3 비즈니스가 상대적으로는 더 쉬워요. 트랜잭션을 발견해서 새로운 산업으로 키워내는 노력을 하지만 10년 넘는 시간 동안 사실 없단 말이죠. 어떤 게 그런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보세요? 굉장히 안타깝지만.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의 돈을 만나 보겠습니다. 퓨처 머니. 오늘은 올해 상반기에 업계에서 가장 많은 이름이 들려왔던 INF 크립토랩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INF 크립토랩의 오태완 대표를 저희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굉장히 잘생기시고 전 이렇게 젊으실 거라는 생각을 사실 못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과찬했습니다. 미남을 옆에 모시니까 제가 이제 말을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오태안 대표님과 INF 크립토랩, INF 컨설팅이라는 업체도 있고 그래서 업계에서 상당히 많이 오래 들려왔던 그런 네이밍이기도 한데 이제 먼저 오태안 대표님하고 그다음에 INF 크립토랩에 대해서 시청자분들께 조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기존에는 이제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로 시작을 했고요. 제가 담당했던 섹터가 이제 통신이랑 미디어였어요. 통신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PR도 낮고요. 재미가 어떻게 보면 없는 좀 꿀 업종이었죠. 미디어 같은 경우는 막 스튜디오 드래곤, CJ E&M, CJ CGV, 엔터, 엔터 뭔가 변수도 많고 멀티플도 높고 굉장히 챌린지를 많이 받는 업종이자 재미는 있지만 가성비는 좀 안 나오는 그러한 이제 두 개의 업종을 담당을 해보면서 제 성향을 좀 파악하게 됐어요. 좀 도전적인 걸 좋아하는데 리스크테이킹 좋아하시는구나. 리스크테이킹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거를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좀 전통 기업의 통신에서의 혁신, 통신 시장에서의 혁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한테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사장님들 찾아가가지고 제가 한 시간만 좀 PT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통신 산업에 대해서. 이러한 경험들도 있고 등등등등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고 블록체인 투자를 2017년 10월 정도에 시작을 했었어요. 그랬다가 돈도 좀 벌었다가 18년 1월에 박상기란 때 또 많이 잃고 부모님 돈도 막 날려보고 이렇게 막 하고 있다가 그냥 블록체인은 그냥 뭐 혁신은 아니겠다. 장투 에세시겠다. 뭔가 이런 느낌 정도로 갖고 있다가 유니수압 논문을 한 편 읽었는데 이게 증권사에서 근무를 하던 저의 약간 마음을 울렸다고 해야 될까요? 그때 굉장히 놀랬고 아 이게 지금까지 봐오지 못했던 금융의 혁신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AMM 풀과 유동성 공급하는 매수매도 호가창이 없는데도 거래가 일어나는 거 AMM 풀과 그게 수압을 연결시켜가지고 만들어낸 그런 혁신들이 너무나도 신선해가지고 디파이 롱 선물 숏을 막 잡아보면서 막 이것저것 해보고 그 공부도 좀 해보고 하는데 이제 아 이거 나가야 되겠다. 여기서는 안되겠다. 맛을 보셨구나. 세사를 해서 크리프트 업계로 이제 넘어온 그런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INF는 이제 IT센 그룹의 계열로서 시작을 한 컨설팅 회사고요. 저희가 INF 그룹이 지향하는 거는 이제 E2E예요. 엔터프라이즈와 엔터프라이즈를 연결시켜주는 거 그리고 엔드 투 엔드를 연결시켜주는 거 그래서 좀 전방위적이고 좀 실효성 있는 그런 컨설팅을 좀 해보자 라는 컨셉으로 이제 만들어진 회사고요. 저희는 INF에서 크리프트 부문을 이제 담당하고 있는 자회사로서 블록체인을 가지고 컨설팅을 하거나 블록체인을 가지고 혁신을 하는 그런 회사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좀 그냥 비유를 해가지고 설명을 하자면은 글쎄요. 한 20년 전에 스타벅스가 미국에서는 굉장히 흥했잖아요. 스타벅스라고 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뭐 쉑쉑버거 같은 것도 그랬고요. 그렇게 검증이 된 사업 모델을 한국으로 가지고 왔잖아요. 그럼 똑같이 잘 되잖아요. 서울에서 잘 되고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를 부산이나 시골로 가져가면 거기서도 잘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웹2에서 이미 좀 잘 되고 있고 검증된 비즈니스를 웹3로 가져오는 거를 직접 하거나 또는 기업들이 그거를 웹3에서 전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업체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리서치라든지 페이퍼 같은 것도 많이 발간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리서치 회사는 아니잖아요. 네. 리서치 회사는 아니나 저희가 또 애널리스트가 3명 정도가 있고요. 회계사도 있고 컨설턴트 출신도 있고 그러세요. 그래서 뭔가 공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부한 거를 좀 공유하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항상 글만 쓰던 사람이니까 일주일에 3시간 정도는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위클리 리포트를 발간을 해서 그냥 퍼블리싱을 하자. 이러한 차원에서 리서치를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증권업계라든지 레거시 금융계 이런 쪽 출신분들이 상당히 포진되어 있고 본인도 이제 대표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럼 크리프토로 넘어올 때 기존의 금융 섹터라든지 이런 거랑 비교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크리프토는 좀 매력이 좀 색다르고 좀 참신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까? 금융시장이랑 비교를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 기업을 커버리지로 가져간다고 하면 경쟁자가 이제 글로벌 폼에서 한국 시장을 담당하는 사람들 다른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펀드 매니저들 요즘에 굉장히 똑똑해지신 개인 투자자분들 유튜버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열한 거거든요. 레드오션이죠. 크리프토라고 하면 시장 사이즈가 그래도 전통 금융시장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블루오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통 시장보다는 조금 더 기회가 많고 블루오션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프토 시장에 딱 넘어왔을 때 2017년 10월쯤 이제 시작을 하셨다고 했으면 이제 지난 상승장의 상승과 하락을 경험하신 거잖아요. 그때 딱 경험하고 나서 내 선택이 옳았다라고 증명하는 데는 얼마나 걸렸습니까? 혹은 아직도 진행형입니까? 일단은 제가 크리프토로 넘어온 게 옳았다 틀렸다는 아직 진행형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기업에서 나온 거는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10분만 더 자고 싶은데 10분만 더 자고 싶은데 이렇게 살아왔다가 지금은 그냥 눈이 떠지고 오늘은 또 뭘 할까? 내일은 뭘 할까? 이런 걸로 해서 좀 더 설레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잘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제가 이제 오대표를 가까이서 보고 있잖아요. 가뜩이나 눈이 크신데 지금 반짝반짝거리고 무서워 죽겠거든요. 그래서 더 계속해서 질문을 해볼 텐데 근데 이제 크리프토 시장은 이제 컨설팅이라는 회사를 이끌고 계시고 컨설팅을 하는 회사를 이끌고 계신데 크리프토 시장은 특징이 산업으로의 블록체인이 있고 그 다음에 크리프토라는 이제 일종의 금융 투자 섹터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굉장히 융화돼서 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일을 해보시니까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네. 그 말씀하신 거에 대한 거를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고요. 일단은 토큰이라고 하는 것이 주식의 약간 형태를 가지고도 있으면서 화폐의 형태를 가지고도 있으면서 유틸리티를 뭔가 제공해야 되는 어떤 거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이게 밈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제 하이브리드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정도로 토큰노믹스 설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토큰, 토큰노믹스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토큰의 공급을 어떻게 할 건지 수요와 공급을 어떻게 초기에 설계를 할 건지 토큰의 사용처는 어떻게 설계를 할 건지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낼 건지를 다양한 방면으로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요인들을 총 16가지 요인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딱 리서치를 해서 16개요? 네. 크게는 이제 4개의 기둥을 나누고 각각의 기둥마다 이제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면은 수요와 공급으로 인해서 결정되는 건 가격이거든요. 가격은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가격이에요. 결국에 만나는 지점이 가격이니까 그러면 수요는 뭐가 있을까요? 투기 수요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뭔가 여기 유틸리티적인 GDP가 발생하는 것 같은 유틸리티적인 수요가 있을 것이고 다양한 또 수요가 있겠죠. 공급은 어떤 공급이냐면은 초기 공급이 있을 것이고 중기 공급이 있을 것이고 장기 공급이 있어요. 초기 공급은 재단이 100% 설계를 하거든요. 초기 얼마나 풀릴지. 중기 공급은 이제 약간의 우리의 비즈니스 성과라든지 뭔가 이런 것들에서 이제 좌우가 되고 장기 공급은 그거는 진짜 토크노미스 비트코인 지금 공급되는 것처럼 토크노미스에서 한 번 한 약속으로 굉장히 롱텀한 비즈니스를 끌고 가야 되는 게 이제 그 공급인 거고 수요 같은 경우에 초기 수요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감이라든지 이 회사의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좀 투기적인 수요가 많이 있겠죠. 네. 중기 공급은 아니 중기 수요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 장기 수요는 굉장히 예측이 불가능한 영역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가지고 짜야 되는 게 토크노미스인 것이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인프라 프로젝트에 토크노미스를 설계한다라고 하면은 인프라 프로젝트는 안정적으로 이게 뭔가가 유지되는 비즈니스를 만들어내야 돼요. 인프라기 때문에. 그러면은 가격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리스키하겠죠. 그럼 가격이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기 위한 노력들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게 이제 토크노미스 담겨야 되는 거고 반면에 예를 들어서 커머스를 한다라고 하면은 초기 유저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초기 유저들에게 굉장히 많은 토큰을 에어드랍을 해서 초기 하이프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초기 유저 확보하지 못하면은 네트워크 이펙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미래가 없어요. 그러면 초기 유저를 어떻게 확보할까 그래서 초기 몇 개월 안에 승부를 어떤 식으로 볼 수 있을까라는 방식으로 토크노미스를 구조를 짜야 되겠죠. 뭔가 이러한 등등의 내용들이 이제 굉장히 고도화돼서 설계를 해야 되고 에어드랍 같은 걸 한다고 해도 그냥 시장에서 7%를 하니까 우리도 7%를 얼로케이션 에어드랍을 받고 초기에는 2%를 해야 된다. 이런 형태의 어프로치가 아니라 이제 시나리오들을 돌려보고 엑셀 모델로 만들어서 임팩트가 어느 정도 있을까 이런 것들 수요가 얼마나 있을까 수요도 나눠보고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을 통해가지고 이제 저희 고객사들이 좀 더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는 거를 이제 저희의 컨설팅을 하면 그러한 방식으로 컨설팅을 진행하게 되고요. 토크노미스의 재단과 운영에 대한 컨설팅을 하시는 거군요.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 가장 기본적인 설계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거는 저희 미디움이나 리서치 자료에 다 올라와 있으니까 더 이러한 딥다이브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걸 보면서 또 이러한 토론을 또 해볼 수 있는 것이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엄청 즐기죠. 그리고 크립토는 산업이 아직 좀 확정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또 더 나은 게 계속해서 발견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재미가 있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토크노믹스의 스트럭처를 만드는 입장에서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초기와 중기, 후기 혹은 장기를 이렇게 나누셨는데 초기에 세팅해놓은 공급량, 발행량 이런 것들이 약속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보다 훨씬 낫다, 잘 안 된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에어드랍이라든지 커뮤니티를 모으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데 그거를 성공하더라도 이게 단발로 끝나거나 유행으로 끝나는 경우가 요새 굉장히 많아 보여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 일단은 저희가 조언과 모델링을 많이 해드리지만 고객사가 그거를 100%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또 많죠. 각각의 니즈와 상황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최소한의 웹2나 일반적인 기준보다는 웹3 비즈니스가 상대적으로는 더 쉬워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엑싯도 빨라요.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좀 진짜 매스 어둡션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안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어요. 이른바 약간 탐욕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토스 같은 걸 보시면 대표가 계속해서 망하고 밤을 새고 열정과 이렇게 회사가 어느 정도 잘 되어도 엑싯을 못하고 돈도 많이 못 벌고 그 혁신성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함축이 되어가서 수십 년을 지나면서 어쨌든 일반적인 스타트업 기준으로는 VC가 처음 투자를 했을 때 VC가 처음 엑싯하는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8년에서 10년이에요. 평균적으로. 근데 크립토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 상장 성공을 어느 정도 하면 거래소에 올라가기 때문에 엑싯을 할 수 있는 기간이 훨씬 더 짧아져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빌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훨씬 더 짧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진짜 막 글로벌리하게 성공하고 막 그냥 제 친구 크립토를 모르는 친구에게도 야 이거 써봐. 라고 당당하고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브레이브 같은 크롬이랑 비슷한 그런 거라든지 몇몇 프로젝트들은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설명하기가 조금 복잡하죠. 아직까지는. 그게 좀 뭐 이제 막 구글이나 유튜브를 대체하거나 그런 서비스까지는 아직은 안 나왔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이제 좀 고려될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에어드랍을 7%로 해가지고 단발성인 하이프로 그치는 프로젝트?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뭐 에어드랍에 기회도 없더라고 하면은 얘네는 그냥 평생 한 번에 주목받을 기회조차 못 얻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구글 아니 제가 쿠팡을 만들다 쳐요. 쿠팡을 만들다 치면은 제가 쿠팡을 이길 수 있을까요? 못하죠. 제가 아무리 뭐 열정을 다하고 어떻게 해도 쿠팡을 이길 확률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봐요. 이거는 굉장히 희박하고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도 똑같거든요. 제가 그 대학교를 중국에서 나왔는데요. 중국은 비디오를 건너뛰고 바로 DVD로 넘어갔어요. 중국이라는 국가가 비디오 산업을 빠르게 런칭을 해가지고 다른 국가들과 경쟁해서 이거를 좀 따라잡아가지고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판단했을 때 어려운 거예요. 바로 DVD로 건너뛰자 해서 바로 건너뛰었어요. 한국은 DVD를 보는 시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요즘에 혹시 인도를 가보시면은 인도는 스마트폰 페이가 굉장히 보편화가 됐어요. 스마트 페이. 스마트폰 페이. 인도인한테 크레딧 카드를, 신용카드를 주면은 이게 10억장 몇 시점으로 어떻게 발급하겠어요. 비용도 막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신용카드를 어느 정도 건너뛰고 이제 그 다음 스마트폰 페이로 좀 건너뛴 거죠. 근데 이거는 큰 산업에서는 그렇고요. 더 이 시야를 좁게 보면은 제가 쿠팡을 이겨보겠다? 아 이게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웹2, 그러니까 전통적인 디지털 비즈니스를 건너뛰어서 웹3의 형태로 쿠팡을 런칭을 하게 된다면은 제가 쿠팡이랑 가능성은 여전히 높지 않지만 한번 비벼볼 수 있을 약간의 기회가 생겨요. 룸이 생긴다.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는 이런 꿈을 갖고 있고 초기에 나를 지원해주는 이제 업체들이 여기거기가 있다. 그리고 내가 옛날에 이런 걸 했던 사람이다. 근데 쿠팡을 웹실에서 만들 건데 이제 여기서 쿠팡에서의 문제점이 이제 초기 런칭했을 때 상품 공급자가 없잖아요. 수요자도 당연히 없다고. 공급자를 이제 먼저 확보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공급을 해주셔라 여기다가. 공급을 해주셔가지고 물건이 팔리면은 제가 이제 물건이 팔리는 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 토큰을 드리겠다. 플랫폼 토큰을 드리겠다. 이 플랫폼 토큰은 예를 들어서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토큰 위치를 어떻게 짜서 나중에 이게 잘 됐을 때 너가 이익을 가져갈 수 있게 해줄게요. 라고 하면은 초기에는 스팡이랑 밸류에이션 비교가 되게 낮겠죠. 대신에 상품 몇 개만 한번 올려볼까? 아니면 제 친구라든지 절 아는 사람이 아 얘 좀 잘할 것 같은데 한번 그래 내가 뭐 몇 개라도 좀 팔아봐야 되겠어. 그렇게 하면서 비즈니스를 처음 돌릴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거는 저 개인뿐만이 아니라 기업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예를 들어서 전통기업이 뭐 그냥 식품회사가 우리 컨설팅 받고 마켓컬리를 만들겠다. 하면 마켓컬리를 이길 수 있을까요?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에 달할 수 있는 적자를 몇 년간 감수를 해야지 쿠팡이나 마켓컬리님이 나오는 건데 이거가 이미 시장이 잠식돼서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중국이나 인도가 했던 거를 똑같이 디지털 비즈니스에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벤치마킹 대상이 쿠팡이나 마켓컬리가 아니라 블러 같은 거, 블라스트의 성공 요인들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전통 비즈니스를 혁신하는 방식이에요. 이러한 방식을 통한다면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능성이 있어요. 약간이라도 비벼볼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약간 그러한 방식으로 좀 전통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웹3로 온보딩 시키고 싶은 약간 꿈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된다고 하면 그게 5년이든 10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가 된다면 나도 네이버나 카카오가 인터넷 사기 아니야? 이메일 사기 아니야? 이메일 맨날 스팸메일만 오는데 역시 우펴붙여가지고 보내는 편지가 최고지! 손맛이 있고 최고지! 그런 시기부터 빌딩됐던 그런 회사들처럼 언젠가는 웹3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로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어보고 싶은 미래 언젠가의 그런 걸 해보고 싶은 꿈도 있죠. 일단은 1순위는 비즈니스 모델을 이미 갖고 있는 돈을 이미 갖고 있는, 유저를 이미 갖고 있는 때 약간 웹2의 플랫폼 회사들한테 좀 뒤통수를 맞아서 좀 힘들어하는 그러한 전통기업들을 웹3를 통해서 혁신시키는 거 그게 이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시장입니다. 참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쭉 듣다 보니까 쿠팡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 이게 웹2를 건너뛰고 모두에게 공개되고 모두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웹3라는 환경이 상당히 중요한 게 확실하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드는데 쿠팡 그 아까 아이디어는 어디 가서 말씀하신 적 없으시죠? 없습니다. 없을 겁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이 마켓과 산업의 구조 이 틀 안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원초적으로 한번 돌아가서 그러면 일단 이 산업 자체는 우리가 이제 분산 원장 기술이라고 하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운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걸 어떻게 쓸 수 있고 이건 뭐라고 생각하는지가 기반이 될 것 같아서 그것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웹3의 핵심은 탈중앙화 뭐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에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인 거거든요. 그 블록체인 기술을 제가 생각하는 블록체인 기술은 서로가 서로를 믿지 않아도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에요. 그 이제 예를 들어서 로마 장군이 다섯 명이 믿지 않아도 같이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앵커님도 로마의 장군이고 저도 로마의 장군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 둘이 두 명 있으면 좀 그러니까 여기 PD님까지 해서 해명으로 하시죠. 장군이 세 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세 명은 각각 로마의 장군이고 게르만족을 무찔러야 돼요. 게르만족을 무찌르지 못하면은 우리는 로마는 결국에 망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게르만족을 무찌르는데 세 명이 없어도 돼요. 두 명만 가면 돼요. 어? 있어야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세 명의 장군이 다 갈 필요가 없고 두 명의 장군이 가서 무찌르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떤 판단을 할 거냐면요. 아 나는 한 걸음 뒤로 빠져야 되겠다. 두 분이 싸우실 때 한 걸음 뒤로 빠져서 내 군사는 지켜야 되겠다. 그럼 두 분의 군사들은 게르만족과 열심히 싸우면서 많이 다치시겠죠. 그러면 힘이 약화가 되겠죠. 그러면 내가 황제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얍삽한 거 아닙니까? 얍삽하죠. 그런데 이게 저도 사업을 처음 해보는 초보사장인데 이게 비즈니스의 세상이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거는 얍삽한데 솔직히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하나 막 이유나 하는 것을 보세요. 지정학적인 걸 보면 더 하죠. 국가도 얍삽하고 사업도 얍삽하고 모두가 이게 그냥 세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 생각을 앵커님은 안 하실까? 우리 피드님은 안 하실까? 모두가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결국에 게르만족을 무찌르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목에 칼이 거의 들어왔어 오면 조금만 더 버텨, 조금만 더 버텨. 얘네 둘이 가면 이길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블록체인 기술은 이거를 비잔틴 장군의 딜레마라고 하는데요. 온라인에서 발생되는 비잔틴 장군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기술이 블록체인 기술인 것이고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온체인으로 예를 들게요. 이더리움 5개씩 걸어. 온체인으로 걸어. 그리고 스마트 컨택트를 내가 관리하는 거 아니라 그 위에 군산원장으로 관리하자. 검증자 누군지 몰라. 이거 누가 쓰는지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렇게 탈종화를 시켜놓는 거에서 여기다가 이제 담보 걸고 내가 여기 A에서 B 행동을 안 하면 이제 내 거 몰수 뭔가 이런 식으로 스마트 컨택트를 걸면 제가 아무도 믿지 않아도 서로가 서로를 믿지 않아도 같이 게르만족을 공격하는 뭐 B라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이제 이더리움을 배상으로 내셔야 되니까 담보를 뺏기시니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냥 가장 원리 같은 건데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은 서로가 서로를 믿지 않아도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거를 작게 쓰이면 뭐 그냥 이런 장군의 딜레마인 거고 국가 간으로 또 이걸 확장시켜서 한번 보면 그 탄소 배출 플랫폼 누가 만들까 미국과 중국이 이제 패권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유럽과 여기 러시아 막 싸우고 전쟁을 하고 있고 미국이 만들면은 중국이 믿을까요? 안 믿겠죠. 뭐 EU가 뭐 인증했다 하면 러시아가 이걸 지키겠어요? 안 하겠죠. 러시아가 만들면 당연히 아무도 안 할 거고 근데 일단 지구는 살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지구가 망해 생겼는데 지구를 살리고 나서 패권 경쟁을 해야죠. 그러면 탄소 배출 플랫폼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공동의 합의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아무도 검증하지는 블록체인 그러니까 스마트 컨트랙트로 이런 거를 구성하면 굉장히 좋아요. 예를 들어서 또 이거보다 한 단계 기업의 사례로 내려와가지고 뭐 이제 월마트에서 내가 샐러드를 팔아요. 근데 식중독에 걸렸어요. 샐러드를 먹고 그래서 샐러드 이제 판매가 금지됐어요. 이거 문제 쳐야 될 거 아니에요. 샐러드 안에는요. 월마트도 문제가 있냐 그리고 샐러드로 운반한 운반기사 그리고 샐러드 안에 양배추, 당근, 양상추 이렇게 들어간다 쳐요. 그러면 이제 제가 당근 만든 사장님이에요. 당근 이제 농부예요. 월마트가 저보고 당근이 문제 있어 하면 제가 월마트를 믿을까요? 나는 괜찮은데? 나는 절대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내가 너가 한 거 아니야? 운송기사가 잘못했겠지. 예를 들어서 운송기사가 갑자기 나는 문제 없어. 월마트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도가? 그러면 월마트는 무슨 말이야? 난 아니야. 양상추 아니야?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거죠. 근데 지금이야 월마트야 너무나도 강력한 워트니까 그냥 걔네가 하자는 대로 하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노멀한 상황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믿지 않으니 결국에 이 샐러드에서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식중독이 발생했는지를 찾지 못하면 샐러드 안에 들어가는 밸류체인이 다 망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더 이상 못 파니까요. 이 5개의 개체는 서로가 전부 다 샐러드에서 어디가 문제가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찾고 싶어 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월마트가 관리를 하면 월마트를 못 믿죠. 당근 농부가 관리하면 당근 농부가 안 믿죠. 이런 거를 블록체인화 시켜가지고 실시간 유통 정보 온도 데이터 이런 것들을 아무도 수정 못하게 블록체인으로 온체인을 기록한다고 하면 그거는 믿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온체인을 해킹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우니까 이러한 방식을 통하면 샐러드의 문제를 찾을 수가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져요. 그렇겠죠. 이러한 방식을 통한다면 블록체인이 전통 산업 또는 비즈니스 또는 쓰임처가 품행이 존재한다는 거죠. 굉장히 재밌네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도 소고기 추적 이력 추적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그 주체들을 따라 올라가면서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데 블록체인 같은 걸 적용을 하게 되면 이게 되게 원초적인 얘기이긴 합니다만 훨씬 더 효율적으로 그걸 관리하고 찾을 수 있다. 맞습니다. 소고기 이력 추적 같은 거가 또 유통방 쪽으로 들어가는 블록체인의 대표적인 사례인데 제가 사실 그거랑 비슷한 거를 제안을 했다가 떨어진 게 하나 있는데요. 이제 떨어졌으니까 왜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냐면 소고기 이력 추적을 하면 매출에 도움이 안 돼요. 어차피 대기업이면 그냥 우리가 맞다 하면 맞는 거지 그게 도움이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력 추적에다가 뭘 넣어야 되냐면 매출에 도움이 될 걸 넣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스토리를 넣는다든지 그 안에 띠부띠부 씨를 아시잖아요. 포켓몬빵 같은 포켓몬빵 vs 편의점 하면 편의점이 완전 갑이거든요. 근데 포켓몬빵에 이 포켓몬빵 카드가 들어간다? 하면은 이 카드를 갖기 위해서 편의점이 줄 서니까 얘네가 약간 갑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SPC가 갑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소고기 이력 추적하면 유통방 효율은 가능해요. 하지만 매출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스토리를 넣는다든지 뭔가 이러한 방식으로 제품의 차별화를 시켜주는 방식에 좀 한 단계 추가적인 어프로치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안에 스토리를 넣어서 소고기 제품 다 똑같잖아요. 근데 제품 다 똑같으면 제품 차별화가 안 되면 가격과 브랜드로 차별화를 해야 되는데 가격 차별화는 하면 마진율이 훼손이 되고 브랜드 차별화도 옛날에야 매대에 전시될 때야 그냥 그 회사의 브랜드가 중요했지만 이제는 쿠팡의 평점 마켓컬리아 리뷰가 훨씬 중요해지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품 차별화하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제품 안에다가 NFT를 입히고 그걸 스토리를 담고 뭔가 이런 형식의 좀 추가적인 어프로치가 있어야지 좀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좋은 말씀하시는 소고기도 좋은 예시고요. 근데 제가 이제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그게 신뢰 없이도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게 왜 중요하냐. 그게 도대체 뭐가 원론적으로 좋아지는 거냐라는 거에 대한 말씀을 하나 더 드리려고 하는데 너무 원초적이어서 사실 블록체인이 어쩌고 하면은 안 듣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말씀하신 사례들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그런가요? 이게 블록체인뿐만 아니라 이제 바로 옆에 있는 크립토 투자 시장 에도 바로 적용되는 이야기일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생각은 그런 거예요. 트랜잭션이에요. 트랜잭션. 트랜잭션. 네 이제 트랜잭션은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이제 앵커님께서 카페 점주예요. 저는 이제 퇴근하는 직장인이에요. 퇴근하다가 아 날씨가 덥네. 좀 목도 마르고 카페 가서 커피 한 잔 때려야겠다. 그래서 이제 커피 얼마예요? 물어봤어요. 앵커님이 아 이거 500원입니다. 아니 5천원입니다. 저는 5천원을 내고 커피를 이제 받아왔어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서 집에 가요. 아 좋은데? 그래서 시원하게 집에 갔어요. 네. 자 커피를 구매 돈을 주고 커피를 구매했어요. 제가. 그렇죠. 이거는 트랜잭션이 일어난 거거든요. 트랜잭션이 일어나기 전과 일어난 이후에 저는 더 행복해졌나요? 안 행복해졌나요? 일단 시원함을 만끼게 했으니까 네. 행복해진 게 맞죠? 맞습니다. 행복해졌어요. 이 행복감 경제학 이거는 유틸리티라고 하는데 유틸리티가 5천원보다 작았으면 저는 커피를 안 샀을 거예요. 5천원보다 더 큰 행복감을 주니까 저는 커피를 산 거죠. 5천원이면 이게 내가 더 행복할 수 있으니까 약간 뭐 굳이 금액으로 따지면 아 나는 6천원어치 행복하니까 이걸 사야 되겠다 결정을 한 거죠. 1천원어치가 행복해진 거예요. 앵커님은 커피 팔아서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사장님. 뭐 수익을 얻었으니 좋죠. 아 좋죠 좋죠.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손님도 없었는데 네. 이래저래 해서 이제 커피를 팔아서 앵커님의 효용 뭐 이익 만족감 기쁨 행복 포만감 이런 것들을 얻으셨어요. 네. 이 트랜잭션이 있기 전과 있고 나서 우리 둘이 있는 단일 경제 모델을 놓고 보면은 이 경제는 더 좋아진 거예요. 세상이 좋아진 거예요. 이 트랜잭션이 많이 일어나면은 더 좋아져요. 계속해서 좋아져요. 이거를 더 효율적으로 해주는 거는 기술의 발전이라든지 분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트랜잭션이 많이 일어나면 많이 일어날수록 세상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많은 노력들과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많은 트랜잭션 덕분에 지금의 세상이 된 거예요. 그게 좀 좋아졌죠. 그러면은 제가 커피를 사는 행위를 했을 때 제가 5,000원을 지급을 했어요. 그리고 커피를 샀어요. 이 트랜잭션이 발생할 수 있었던 신뢰는 누가 제공했나 고민해보는 거예요. 제가 5,000원을 줬어요. 앵커님은 혹시 저 면접을 보셨나요? 커피 팔기 전에? 아니죠. 아니면 제 통장 잔고를 끊어보라고 하셨나요? 아니면 1분 자기소개를 하라고 하셨나요? 아니죠. 처음 보는 분이었죠. 처음 보는 분이었고 그냥 돈 안에 한국은행이 적혀있나 안 적혀있나 요거 요걸로 이제 신뢰를 하셔서 트랜잭션이 발생한 거잖아요. 위주지폐가 아닌 종이쪼가리를 받은 거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오프라인의 예시예요. 온라인에서 이게 가능할까? 그러게. 앵커님이 사이트를 만들었다 쳐요. 저는 온라인에 있는 사람이에요. 앵커님 사이트를 제가 믿겠어요? 사실 요즘 같을 때는 절대 못 믿죠. 그냥 막 JPG 파일 보내줘서 이거 커피입니다. 저는 막 그냥 알고 보니까 제가 보실 수도 있고 앵커님도 저를 못 믿고 결국에 이 트랜잭션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이거 일어나려면 누가 필요해요? 우리 네이버, 카카오. 보증자가 있어야죠. 그럼요. 비자, 네이버, 카카오, 분클 형님 이런 분들이 필요한 거죠. 이게 우리가 말하는 플랫폼이에요. 플랫폼.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이 웹투 성공의 가도를 달리신 분들 그러니까 글로벌 마켓캡 기준 탑10에서 막 7, 8개가 플랫폼 회사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바꿔줬으니까 좋게 해줬으니까 그 트랜지션을 만들어주고 거기서 수수료를 가져가시든 뭔가 가져가시든 광고를 때려서 저보고 보게 하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수익화를 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세상에는 얘네들이 나오지 못하는 형태의 트랜지셧들이 숨어있다고 생각해요. 시장이 너무 작아가지고 트랜지션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걸 중개해주는 플랫폼이 없는 경우 상대 국가가 만들어서 상대 국가가 바뀔 플랫폼이 없어서 원천적으로 국가가 이 플랫폼을 막는 경우 아니면 플랫폼과 확장성이 없는 결여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에서 이모티콘 사셨잖아요. 이모티콘 산 거 이모티콘 작가를 믿으셔서 사셨어요? 카카오를 믿으셔서 사셨어요? 뭐 둘 다긴 한데 카카오가 있으니까 제가 그림 그려드리고 JPG 파일 드리면 그거 안 사실 거잖아요. 그렇죠. 누군 줄 알고 삽니까? 그러니까요. 카카오를 믿고 산 거죠. 이모티콘 작가 성함도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카카오를 믿고 샀어요. 근데 이거 사신 거 진짜 앵커님 거일까요? 제가 배운 바로는 이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는 그냥 내가 샀으니까 내 거라고 보겠죠. 네. 그게 바로 카카오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라인에 쓸 수도 없고요. 그냥 그 경제 안에서만 그 세상 안에서만 쓸 수 있는 확장성이 결여된 에셋인 거죠. 그리고 카카오가 언제든 바꿀 수 있고 없앨 수 있고 IT의 역사 책들을 보면요. 구글이 정책을 생각보다 많이 바꿨어요. 광고 정책은. 구글만 100% 신뢰하고 광고하던 스타트업들이 위급을 겪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구글은 대규모 광고주가 확보하는 게 효율성이 훨씬 높아지니까 어쨌든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막 그러한 온체인에서 지금 플랫폼이 하고 있지 않은 지금 플랫폼이 없어서 일어나고 있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트랜잭션과 지금까지 경제와 세상을 발전시켰던 트랜잭션 이외에 새로운 형태의 트랜잭션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 새로운 형태의 트랜잭션을 어떻게 끌어내서 이 사회에서 발생시킬까 그 기술 그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기술이 전 블록체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웹3가 굉장히 전도 유망한 산업인 거고 그 트랜잭션을 끌어내는 거에 비즈니스를 하면 넥스트의 카카오 넥스트 네이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굉장히 설득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라든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취재를 하면서 웹3로 제가 이제 블록미디어로 온 이유도 사실 그런 거에 속하긴 하는데 이제 참 블록체인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저는 정확하게 공감을 하는데요. 이제 여기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2009년 비트코인이 나왔고 2014년 이더리움이 이제 세상에 오픈됐죠. 그리고 나서 지금 10년 이상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블록체인인 것들이 지금 이렇게 표준화가 되고 많이 알려지고 있고 투자 시장이 활발해지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트랜잭션을 발견해서 새로운 산업으로 키워내는 노력은 하지만 그게 우리가 카카오만큼 알 정도의 사이즈가 된 것들은 10년 넘는 시간 동안 사실 없단 말이죠. 어떤 게 그런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보세요? 굉장히 안타깝지만 단어... 어... 아까 말한